한잔하시죠 어서오십시오 10번 포차입니다 부장님 소주 한잔하러 가시죠 여기 식빵포자 여기 맛있대요 부장님 부장님 일로오세요 부장님 자리 맡아놨어요 부장님 부장님 네 오뎅하고 닭발하고 마른안주랑 소주 한잔 주세요 네 무하고 오일 먼저 나왔습니다 부장님 한잔하시죠 부장님 한잔하시죠 부장님 취하십니다 천천히 드십시오 부장님 부장님 취하십니다 빵 부장님 한잔하시죠 빵 부장님 한잔하시죠 저도 한잔하구요 부장님 위하여 부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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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화장실 조금 다리 아픈다, 보정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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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